2023년 2월 27일은 아이돌마스터 밀리언 라이브가 10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올스타 후배 시리즈가 드디어 맞이하는 두자리주년, 다양한 특별한 콜라보나 행사정보, 그리고 다음 라이브 출연진의 게임 이벤트와 가짜 정보를 공개했지만, 올해는 애니메이션도 방영되는 해, 이번 방송에서 공개된 애니메이션 프로듀서, 겜피에 대한 설명과 공개된 정보들로 간단하게 애니메이션 전개를 예상해보는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특별 방송으로 밀리언이 프로듀서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풋풋한 사회초년생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이 순진한 친구가 나무고 라이브 시어터를 담당하게 된 프로듀서입니다. 공개된 피부에서 보여주는 이미지는 많이 어리숙하지만, 기대를 많이 받는 것 같은 이미지네요. 이 프로듀서의 목소리가 궁금하신 분도 있을텐데, 당일 공개된 보이스 한번 들어보시죠. 정말 이미지 그대로 청년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이 목소리. 하지만 담당 성우님은 그런 이미지랑 거리가 먼데요. 시어터 프로듀서를 담당하게 된 성우님의 이름은 나카무라 겐타. 2017년에 데뷔한 성우로 캠 프로듀션 소속. 나이는 올해 27세입니다. 이걸로 나무고에는 세번째 나카무라 성을 가진 분이 들어오셨는데, 본인 말로는 나카무라라고 불리는 것은 벨로라 해서, 방송 당일 겐피라는 호칭이 따로 부여되어서 겐피라 부르시면 됩니다. 목소리나 담당 캐릭터나 사무소 프로필과는 다르게 피지컬이 남다르고, 슈트가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데, 취미가 야구랑 근트레이닝이라고 하네요. 거기다 데뷔 전부터 아이돌마스터를 좋아하셨던 프로듀서 출신, 성우가 되면서 꼭 프로듀서 역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가지고 계셨다는데, 그 꿈을 이루게 되었네요. 여기까지 프로듀서 정보고, 다음은 오늘 프로듀서 공개와 함께 나온 PV와 사진만으로 스토리를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간중간 사진을 보면서 눈치채신 분들이나, 오늘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는 정보. 나무고 시어터는 본과 소속이다 보니, 역시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얼굴. 타카키 준지로 사장과 오토나시코토리, 그리고 시어터 사무원 아우아미사키의 얼굴이 보이며, 그리고 우리가 가장 친숙하게 생각하는 선배, 아카바네피의 얼굴도 보이네요. 이번에 아카바네피는 치프 프루소로 밀리피의 선배이자 상사로 등장하며, 치프라는 지위에 걸맞기 이 작은 사무소에서는 사장 담으로 가는 직책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프루소도 겸하는 리츠코보다 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애니에서는 정식 이름이 없기에, 이 둘이 어떻게 나눠서 불릴지랑, 선배가 후배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지가 가장 기대되는 포인트겠네요. 우린 이 아카바네피의 등장으로 본 밀리애니가 어느정도 본과 애니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마스는 같은 설정 속에 다양한 평행우주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시리즈라 어떻게 흘러가나 했는데 본과 애니의 후속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로구미는 본 애니를 미라이, 시즈카, 츠바사가 성장하는 오리지널 스토리라고 했기 때문에 꼭 이어진다고 확정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보았을 때 시로구미의 애니 제작 방향성이 꼭 오리지널만은 아니라는 것도 추측이 가능합니다. 이 장면은 굿즈 홍보때 상단에 짤막하게 나와있던 사진입니다. 자세히 보면 각 아이돌의 프로필 사진이 붙어있는데 상단 멤버가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이는 바로 빛의 저편으로의 후배 멤버들입니다. 시로구미 말처럼 본 애니는 오리지널로 가면 이 장면은 그저 시리즈의 상징으로 두었을 수도 있지만 그저 상징만으로 두었다며 옆에 빈자리를 만들지 않고 그 뒤로는 순서대로 배치를 했겠지만 유독 이렇게 눈에 띄게 두었다는 것은 역시 본 미리 애니는 완전히 본과 애니랑 세계선을 공유하는 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진에는 미라이, 시즈카, 츠바사, 츠무기, 카오리가 없죠. 거기다 애니 키 비주얼을 보면 7인 멤버와 함께 미라이, 시즈카, 츠바사, 츠무기, 카오리가 메인으로 등장합니다. 이 장면과 키 비주얼로 축적할 때는 역시 세계선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제작을 진행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애니 시작과 함께 프로로그 장면에서는 7 멤버들을 기준으로 한 명 한 명 시어트에 들어오게 된다는 초반 설명을 하며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 1화부터 시작해 미라이, 시즈카, 츠바사, 츠무기, 카오리가 스카오트 혹은 05 1막 설명처럼 어떠한 계기를 가지고 사무소에 들어오게 되는 이야기를 초반에 전개하고 한 5화에서 6화부터는 시어트 멤버들하고의 아이돌 라이프 그리고 한 10화부터는 미라이, 시즈카, 츠바사를 중심으로 스토리를 전개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어디까지나 개인 축적과 함께 보여준 떡밥 사진으로 끼워 맞춘 생각이라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으며 후에 애니 방향과는 무관하니 참고만 해주세요. 이렇게 프로소 정보와 스토리를 예측해봤습니다. 프로소가 한 명이면 몰라도 오리지널 아카바네의 등장과 다양한 축적이 가능한 사진으로 인해 정말 스토리가 어떻게 올라갈지 잘 예상이 안 가는 뮤리 애니메이션 오랜 기다린 만큼 보답할지는 후에 한번 보도록 하죠.